현대 보수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죠?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레이건 대통령 하면 여러분은 뭐가 생각이 나세요? 저는 그 인자하고 밝은 미소가 생각이 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윤입니다 오늘은 대통령 시리즈 2탄으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레이건 대통령은 배우 출신이죠 근데 굉장히 S급 이런 배우는 아니었고요 저녁 시절에는 조금 고보다는 아래인 B급이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스크린 액터 길드라고 하는 전미 배우 조합의 위원장을 지낼 만큼 사회적인 이슈라든지 또 배우들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 하면 또 함께 떠올리는 인물이 있잖아요 바로 넨시 레이건 여사예요 이 넨시 레이건 여사도 배우 출신이었어요 배우 출신이라서 그런지 이 두 사람의 만남 그리고 러브 스토리는 되게 드라마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1949년 레이건 대통령이 전미 배우 조합의 위원장을 지내고 있을 당시였는데요 이때부터 사실 미국 전역에 이 레드스케어 그리고 메카시즘이 막 이제 불기 시작을 할 때였어요 그런데 당시에 할리우드에도 공산주의 영향을 받은 배우들이 많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이 할리우드 배우들 중에서 공산주의 사상에 지금 동화가 된 사람들 이름을 적어놓은 리스트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넨시 데이비스라는 여성의 조합 위원장이었던 로널드 레이건을 찾아와요 그러면서 아니 내 이름이 여기 올라가 있는데 나는 공산주의 관심도 없고 싫어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자기하고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이 공산주의 사상이 동화된 사람이 있고 그래서 내가 지금 오해를 받은 것이다 내 이름 좀 제발 빼달라 안 그러면 내가 배우 생활을 할 수가 없다 라고 하면서 부탁을 해요 레이건 대통령이 이 이야기를 듣고 다행히 이 넨시 데이비스라는 여성의 이름을 블랙리스트에서 빼줍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사랑에 빠지게 돼서 3년간의 열액 끝에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이 두 사람이 정말로 사랑했던 것 같아요 정말 천생연분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두 사람 모두 넨시를 만난 이후 아니면 로널드 레이건을 만난 이후 내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버렸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레이건 대통령 하면 사실 보수 그리고 공화당의 정신적인 지주 같은 인물이죠 그런데 레이건 대통령이 원래는 민주당원이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1950년대에는 민주당원으로서의 당적을 유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1954년에 GE Theater라는 라디오 그리고 TV 프로그램의 호스트를 맡게 돼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 내노라 하는 배우들이 꽤 출연을 해요 GE에서 로널드 레이건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생각을 했는지 명예 홍보 대사 같은 것을 맡게 돼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강연을 하고 또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때 굉장히 많은 것을 얻은 것 같아요 다니는 곳이 어떤 때에는 GE 공장에 가서 노동자들과 강연하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때에는 아주 고위직 임원들과 함께 만찬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아주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들과 소통하는 법을 배우고 이들의 삶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정치에 투신하게 되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행기 타는 것을 싫어해서 주로 기차로 다녔다고 하는데 그 긴 시간을 기차를 타고 가면서 책도 많이 읽고 그리고 글도 많이 쓰고 하면서 점점 더 생각이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1960년도에는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케네디 대통령을 지지를 하지 않고요 닉슨 대통령을 지지를 했죠 또 1964년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존슨 대통령의 상대로 나왔었던 공화당의 베리 골드워터 아리조나 상원의원을 지지하는 지지연설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지지연설이 히트였던 거예요 지금도 많은 신인 정치인들이 이 전당대회에서 연설을 하면서 전국적인 스타 정치인으로 거듭나는 경우가 많아요 대표적인 경우가 2004년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존 케리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서 지지연설을 하러 나왔었던 바락 오바마가 있었죠 마찬가지로 레이건 대통령도 당시에 베리 골드워터 상원의원을 지지를 했는데요 더 스피치 혹은 타임 포 추징 선택의 시간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는 이 연설을 통해서 전국적인 인기를 얻게 됩니다 1967년부터 1975년까지 캘리포니아주 주지사를 맡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사실 대선에 두 번 정도 출사표를 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조금 억울하게 공화당 경선에서 지고 말죠 1980년 드디어 공화당 대선 후보 티켓을 쥐고 당시 지미 카터 민주당 대통령을 상대로 해서 선거에서 승리하게 되면서 제40대 미국 대통령으로 백악관에 입성하게 됩니다 레이건 대통령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신자유주의죠 1979년 영국 총리로 올라선 마가르 테처 총리와 함께 신자유주의의 기수다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경제 정책을 통해서 당시 경제 성장을 이룬 것을 레이건 테처 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1930년대 대공황이 지나고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각국 정부의 크기가 상당히 커졌죠 재난재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이런 국가적인 위기 사태가 있으면 정부가 아무래도 권력을 많이 행사를 하게 되고 그래서 그 권한이 커지게 마련입니다 국민소득에서 정부의 지출이 커지고 또 세율을 높이고 복지 정책을 확장을 하고 정부가 시장에 많이 개입을 하는 또 케인지언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경제 정책이 주류를 이뤘었는데요 어느 경제 정책이든 한쪽으로 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문제점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정부가 지나치게 비대해지고 또 관료 조직이 비대해지면서 비효율적으로 경제 정책을 운영하게 되고요 재정 적자라든지 또 높은 세율로 인해서 기업의 활동에 제한이 가해지면서 여러 가지로 제동이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자유주의가 등장을 하는데요 사실 이 신자유주의 경제학은 하이에크부터 시작을 해서 시카고 학파의 거두라고 할 수 있는 밀튼 프리드만 이 사람들이 원래 주도를 하고 있었던 거고 레이건과 대처가 이 신자유주의 경제학을 정책으로 구현했다 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규제를 철폐한다든지 비효율적으로 운용되는 공기업을 민영화를 한다든지 복지 정책을 축소를 하고 기업들이 더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법인세를 낮춰주고 이런 것들이 신자유주의 정책의 근간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경제 정책이든 한쪽으로 가다 보면은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국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인해서 부의 불균형 양극화가 더 심화가 되었다 라는 비판을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시절에는 이른바 영국병이라는 것을 고쳤다 라고 해서 대처 수상이 상당히 또 존경을 받았고요 오일 쇼크를 지나면서 불안해진 경제 그리고 강력한 통화 정책을 통해서 인플레이션까지 잡는 이른바 레이건의 경제 정책이 그 당시엔 상당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레이건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얘기하는 것이 강경한 외교 정책이죠 레이건 대통령으로 인해서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지고 그리고 동구 사회주의 블락이 해체가 되고 그런데 따지고 보면 동구권 사회주의 블락이 무너진 것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그러니까 1989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소비에트 연방은 1991년에 해체가 됐으니까 레이건 대통령이 재임하고 있으시기는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했었던 것이 레이건이 그 단초를 제공을 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많은 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레이건 대통령의 아주 강경한 대소련 압박 정책으로 인해서 소련이 해체가 된 것이 맞다 그 당시에 미국과 소련 간의 군사 대결이라든지 또 군비 경쟁으로 인해서 소련이 재정적으로 힘들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해체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러시아 쪽 학자들의 입장은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물론 뭐 그런 것들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고르바 쇼프라는 새로운 또 개혁 개방의 마인드를 가진 서기장이 등장을 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다라고들도 이야기를 합니다 레이건 대통령의 외교 정책이라고 하면 힘을 통한 평화라고 규정할 수가 있죠 전 세계에서 소련의 공산주의를 해체시키기 위해서는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자본주의 세력을 심어야 한다 라는 굉장히 강력한 정책이었어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레이건 대통령의 어떤 외교적인 정책 톤이 고르바 쇼프 서기장의 등장 전과 등장 후로 조금 갈립니다 그리고 이 시기가 바로 레이건 대통령의 첫 번째 임기와 두 번째 임기가 갈리는 시기이기도 하죠 레이건 대통령의 첫 번째 임기의 외교 안보팀에는 네오콘들이 포진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1기에 그야말로 강경한 목소리들이 많이 나왔죠 악의 제국이라고 소련을 지칭을 했다든지 그리고 스타워즈라고 불렸던 SDI 전략 방위 구상이 그 당시에 나왔던 겁니다 이 스타워즈라고 불렸던 전략 방위 구상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핵미사일이 날라오는 것을 우주에서 요격을 해서 폭발시켜버린다 뭐 이런 건데요 1980년대에 그런 생각을 한다니까 이게 무슨 영화에서나 본 얘기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스타워즈라고 이름을 붙였죠 그러던 레이건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에 들어서서는 네오콘들과 약간 거리를 두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1987년 미국과 소련 간의 의미 있는 핵군축 조약이라고 할 수 있는 중거리 핵전력 조약을 맺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폐기했죠 많은 미국인들의 머릿속에는 레이건 대통령 하면 경제적인 부흥뿐만이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세계 제1의 미국을 만든 대통령이다라고 나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롤모델이 레이건 대통령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종종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선거 당시의 9호 다들 기억들 하실 거예요 Make America Great Again 1980년 레이건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 나갔을 때 선거 9호가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Let's make America great again 이었습니다 물론 레이건 대통령의 흑역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죠 신자유주의로 인한 경제적인 양극화라든지 또 지나친 민영화로 인한 폐해가 있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또 이란 콘트라 사건이 있죠 적성국가인 이란에게 무기를 몰래 팔아서 그 자금을 니카라가의 산디니스타 정권의 반군이라고 할 수 있는 콘트라 반군에게 지원을 해준 사건이었는데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실 레이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야기까지 나왔었는데요 일단은 실무진에서 자기들이 책임을 지고 또 레이건 대통령이 이 사실을 몰랐다라고 일종의 꼬리 자르기를 했었죠 그리고 미국인들도 우리 착하고 멋진 대통령은 그럴 리 없을 거야 라고 어쩌면 약간은 눈을 돌린 경향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것은 흑역사로 남아있기는 합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스토리 하나를 좀 말씀드릴까 해요 또 많은 분들이 민주당하고 공화당하고 이 인종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스탠스가 바뀐 게 언제부터인가요? 라는 질문들을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노예해방을 가져온 링컨 대통령은 사실 공화당 출신이었거든요 시간을 두고 변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래도 결정적으로 계기가 된 사건들이 몇 개가 있죠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이 1960년대에 일어났었던 흑인 민권운동 그리고 1964년에 통과됐었던 민권법 그리고 65년에 통과됐었던 투표권법이 있죠 모두 다 민주당 대통령이었던 존슨 대통령 아래에서 통과가 됐는데요 사실 이 민권법 같은 경우는 케네디 대통령이 준비를 했었던 건데 암살당하는 바람에 끝을 보지 못했고 그래서 존슨 대통령이 이것을 이어받아서 결국에 통과를 시킵니다 그리고 1964년 선거에서 존슨 대통령이 당선이 되죠 그 당시에 공화당의 대선 후보가 바로 베리 골드워터 의원이었는데요 이 베리 골드워터 상원의원이 인종차별주의자였다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지만 어쨌든 연방정부의 권한이 주정부의 권한을 지나치게 억압해서 안 된다 주의 권리를 인정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었던 인물이고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흑인 유권자들의 표심이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넘어가기 시작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980년 저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1980년에 대통령 선거에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낙점이 된 로널드 레이건 당시 후보가 공식 선거 유세의 첫 번째 일정으로 잡은 지역이 있어요 바로 미시시피의 내쇼바 카운티라는 곳이에요 1964년 6월 흑인 유권자들의 유권자 등록을 독려하는 운동을 펼치던 Freedom Rise 운동을 하던 3명의 젊은이들이 남부를 여행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갑자기 행방불명이 됩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언론을 타게 되고 심지어 FBI가 수사까지 하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이 3명이 참혹하게 살해된 채 안매장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살인사건에는 KKK단, 그 지역의 보안관, 그리고 경찰들까지 모두 연루가 되어 있었던 사실을 밝혀내게 되죠 그리고 이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영화가 바로 진 해크만 그리고 윌리엄 대표가 나오는 미시시피 버닝이라는 영화이고요 이 사건이 일어났던 지역이 바로 내쇼바 카운트입니다 굳이 이 지역을 공식 유세의 첫 일정으로 잡은 것 글쎄요 저는 레이건 대통령이 인종차별주의자였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는데요 뭔가 상징적인 의미가 당연히 있겠죠 이곳에서 레이건 대통령이 했던 연설은 주정부의 권리가 확장돼야 된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이 선거 유세가 어떻게 보면 남부의 표심이 공화당으로 넘어갔는데 쐐기를 박았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우리가 레이건 대통령을 두고 토론과 연설의 달인이란 얘기를 많이 해요 일단은 아무래도 배우 출신이라서 그런지 카메라를 바라보는 시선이라든지 또 이걸 보고서는 미소를 짓는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또 당연히 발성 같은 것도 정말 좋죠 아주 여유 있는 모습으로 미소를 띄우면서 또 이야기를 하는 걸로 유명한데요 1980년 대선 토론회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의 삶은 지난 4년 전에 비해서 더 나아지셨습니까? 그리고 1984년 재선 때에는 당시 73세라는 굉장히 고령이었죠 당시 상대 후보였던 민주당의 월터 먼데이 같은 경우는 56세였으니까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또 당연히 또 민주당 측에서 이 고령인 점을 공격을 할 것이다 라고 많이들 예측하고 있었죠 근데 레이건 대통령이 먼저 선수를 칩니다 나는 이번 선거에서 이 나이를 가지고 이슈로 삼지 않겠습니다 내 상대편 후보가 나이가 너무 어리고 또 경험이 없고 이런 점을 약점으로 삼아서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공격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은 반전 유머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이야기를 하는 순간 정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빵 터졌어요 사회자도 빵 터지고 그리고 바로 상대편인 월터 먼데이도 빵 터지고 나중에 이 먼데이 그런 말을 합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그 말을 했을 때 딱 이 생각이 들었다 졌다 말년에 레이건 대통령은 랄츠하이머를 겪었죠 그리고 2004년에 세상을 떴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 인자있던 할아버지의 미소를 가진 대통령으로 기억하고 있는 러널드 레이건 대통령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습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